따박따박 수익 내는 따박의 주식입니다. 우리 현대차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현대차의 주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이너스 1.9% 하락으로 사실 하락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어느 정도 보압의 흐름이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까지 시장 전체적으로 조금 수급이 크게 좋지가 않았어요. 어떤 이슈도 없고 뉴스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현대차 주가가 이렇게 조금 하락 약 보압의 흐름을 보여줬는데 특히나 여러분 미국에 있는 미국 주식들의 실적 발표 시즌까지 겹치게 되면서 현대차는 이제 잘 해석을 했을 때 이제 정말 좋은 뉴스가 하나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소식 함께 살펴보시는 동시에 현대차 주가 전망을 어떻게 보시면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깜빡하지 마시고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한번 살펴보시면요. 일단 미국 주식 시장에서 큰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뭐냐? 테슬라가 실적이 시장 예상보다 미달을 했다. 시간에서 4% 급락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마지막까지 마이너스 7.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까지 급락을 보여줬습니다. 테슬라 실적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기차 관련 특히 현대차도 여러분들 어느 정도 전기차 주식이기 때문에 현대차 주식까지 어느 정도 오늘까지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내용을 조금 더 뜯어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요. 매출 자체는 255억 달러의 매출이 나왔습니다. 테슬라예요. 테슬라. 이는 시장의 예상 247억보다는 상해는 했는데 전년 대비해서는 2%밖에 증가를 하지 못했고요. 매출보다도 중요한 건 이제 주당순 이익을 보시면 이제 원래는 예상치가 62센트 정도 됐는데 52센트 정도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성이 확실히 많이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이렇게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주가는 떨어지게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현대차는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 현대차는 여러분들 테슬라에 대비해서 오히려 지금 더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 대시 현대 기아다.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역대 최고 실적 지금 계속해서 최고 실적 갱신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죠. 자 그래서 보시면요. 현대차는 2분기에 미국이에요. 미국 2분기 점유율 11%를 달성을 해줬습니다. 아이오닉 그리고 전기차 GB70 그리고 EB9이 활약을 하고 있는데 50% 밑으로 이제 점유율은 주저앉은 테슬라다. 테슬라는 이제 점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는 어떻겠다? 점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지금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라고 해서 현대차도 같이 안 좋게 볼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테슬라의 점유율을 야금야금 빼앗아 가고 있는 뺐고 지금 점점 더 활기치고 있는 상황이 바로 현대차의 지금 현재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현대차 그룹이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분기 기준 역시 역대 최고치를 달성을 해줬고요. 그렇게 되면 실적 역시 어떻게 된다? 현대차 기아가 이제 2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인가? 지금 최대 실적이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합산해서 이제 8조 원이 지금 벌 수 있냐? 지금 이런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 2분기 최대 실적 예상이 된다. 미국 판매 호조가 견인을 했다. 3, 4분기가 또 성수기이기 때문에 올해는 영업이익이 30조 원 이제 현대계와 합해서죠. 합해서 30조 원까지 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 영업이익이 이제 30조 정도 되려면 서로 합해서 시가총액 자체가 여러분들 한 300조 정도는 되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아주 아주 일반적인 경우에 영업이익 대비해서 10배 정도 멀티플 곱하기 해야 이제 시가총액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현재 현대차의 시가총액은 대체 얼마냐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현대차 시가총액은 여러분들 55조입니다. 55조. 여기다가 이제 기아도 더해야겠죠. 기아도 같이 한번 더 해보면 기아도 역시 지금 현재 48조입니다. 그러면 두 개 합하면 어때요? 이제 100조가 딱 맞춰지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말씀드렸죠? 영업이익이 30조가 벌린데 1년에 30조 벌리면 여러분들 이 두 기업이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 포함해서 어떻다? 지금 현저한 정말 현저한 저평가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주가 차트를 보시면요. 현대차 차트를 한번 보셨을 때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는 그림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고점 부근인 것 아닌가 고점 찍고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게 아닙니다. 지금 아직까지 여전한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오늘과 같이 테슬라 육스가 나왔다는 것 자체에서 또 한번 수급이 약간 꼬이는 흐름이 나왔지만 이것 역시 어떻다. 지금 아주 좋은 흐름이 될 수 있다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고가 29만 9천원에서 지금 약 한 달 가까이 동안 25만원까지 쭉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사실 이만저만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실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 영상 보시면서 멘탈을 다지고 걱정할 필요 없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눈여겨본 다음에 결국에는 또 이제 새로운 기회가 창출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셔가지고 또 이제 수익을 벌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지점에서 지금 이만큼 떨어졌는데 여기서 추가 매수 혹은 이제 매수 진입하면 되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실 텐데 이런 부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자 그래서 이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이제 같이 타점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따박이 구독자 분들에게는 이제 구독자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제가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미 지난 시즌 저번 차트에서도 보셨을 때 현대차 관련해서는 이렇게 급락을 보여줬을 때 이때 급락에도 제가 이제 매수 타점 잡아 드렸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추메 타이밍 추메 타이밍에 대해서는 이날 이날 6월 3일이죠. 6월 3일도 이날 추메 타이밍 잡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두 번의 상승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 자 그러면 또 이제 이번에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역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만 따로 안내를 해드리는 부분이고요. 이제 역시 타점 포함해서 실시간 대응 전략까지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유튜브 영상은 실시간으로 대응하기가 참 어렵죠. 여러분들이 모두가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 저희 구독자 분들에 한해서만 실시간으로 그때그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 되는지 뭐 급락 급등 호재 뉴스가 나왔을 때 제가 바로 전략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니까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수익 보시는데 정말로 큰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제가 확신을 가지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 간단합니다. 이제 010-9516-4935 제 개인 번호입니다. 여기로 현대차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매수 매도 타점 그리고 실시간 대응 전략을 바로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제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리는 부분입니다. 부담없이 저희 구독자 분들에 한해서만 부담없이 저한테 현대차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특히나 여러분들 지금 현대차가 변동성이 상당히 큰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어떻다? 이제 여태까지 번 돈 한 번에 날리기도 쉽고요. 혹은 이제 돈을 더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올라가는 주식인데도 불구하고 손실로 마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큰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구간들은 항상 어떻다? 어떻게 잘 대응하냐? 그리고 타점은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수익이 극명하게 나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고 싶다, 한 번 도움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현대차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여러분들 현대차가 최근에 빠지기는 했지만 여러분들 시장 어때요? 지금 코스피 차트입니다. 이 코스피 차트 똑같이 한 번 보시면 이제 7월 11일 기준으로 쭉 떨어지는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전체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 선물 옵션 만기일 등이 있고 그때그때 여러 가지 이슈들로 수급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대형주인 현대차에는 각종 지수들, 여러 가지 ETF들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빠지게 되면서 주가가 빠지는 흐름이 나오게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 최근의 하락에 대해서는 우리 현대차 주주분들은 정말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코스피가 조금 떨어지는 흐름일 뿐이다. 코스피가 그러면 왜 떨어져요? 그만큼 최근에 많이 올라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급이 떨어지는 흐름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렇게 떨어지다가도 다시금 올라가는 흐름이 분명히 나오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세 자체가 계속해서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금리 인하 관련 이슈가 또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단기적으로 유동성이 확보가 되는 시장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특징적으로 변곡점 시그널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금리 인하 이슈 등으로 인해서 시장도 상승 추세를 유지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은 너무나 저평가다.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보다 2배가 아니라 한 3배 가까이도 올라줘야 된다. 25만 원이 아니라 75만 원까지는 가져야 되는 흐름이다. 하지만 이게 장기적인 흐름이다 보니까 중기적으로는 혹은 단기적으로는 반드시 변동성의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걱정 전혀 하지 마시고요.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요. 당연히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은 깜빡하지 마시고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